코드 취해주세요 팀의 막내지만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맡고 있는 1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이자 중심 멤버적 이 데뷔 분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도 좀 해볼게요 왼쪽도 바라봐주세요 손하트 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도 포즈 취해주세요 정말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는 천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멤버 이대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게이씨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멤버 박우진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진씨 나오세요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어우, 늠름하게 시작하네요 팀 내 랩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음의 랩이 아주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0.1초만의 매력에 빠져든다고 하는 마성의 멤버 박우진 군 우너자이저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파워풀한 에너지도 대단한데요 제 주변에도 우진씨한테 폼덩 빠졌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우측을 바라봐주셨으니까 좌측 바라볼까요? 아주 리듬직스러운 남자다운 모습의 박우진 군이었습니다 앞으로 ABC 키스에서 보여줄 우진씨 매력을 기대하면서 촬영 역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멤버는 김동현 분입니다 동현씨 나와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주시고 자신 있는 포즈 취해주세요 뭐 따로 포즈가 필요하겠으니까 이미예요 얼굴 천재인데 네 김동현 분은 임혁민 분과 함께 MXM이라는 유닛 그룹으로 이미 활동을 했었죠 요즘 듀오 그룹이 많이 없는데 독특하게 듀오 그룹으로 환상의 브로 케미를 선보이곤 했었습니다 이제 AB6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어떤 팀워크를, 궁합을 보여줄지 거기서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좌측을 바라봐주시고 또 멋진 포드 취해주세요 약간 피치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것 같네요 네,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짧게 다시 한번 보고 포즈 취해주실까요? 화이팅! 하는 포즈를 마지막으로 취하면서 우리 김동현 분의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멤버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멤버입니다 전웅 씨 모시겠습니다 전웅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모두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뉴페이스죠 전웅 씨입니다 먼저 정면을 바라보고 자신있게 포즈 취해주세요 네, AB6S의 완전체 멤버가 최종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이목을 받았죠 많은 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기내주신 만큼 열심히 보답하겠다는 의지로 당찬 포부를 밝혀준 멤버인데요 다양한 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여러분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멤버입니다 좌측 보고 또 포즈 이어갈게요 자, 그동안 준비한 포즈 마음껏 발휘해주세요 아직은 많이 낯설겠지만 앞으로 자신이 갖는 실력을 아주 아낌없이 발휘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실까요 앞으로 AB6S에서의 멋진 탈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전웅 군의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멤버는 AB6S의 리더, 임영민 군입니다 영미 지나주세요 AB6S의 맏형이고 듬직한 리더를 맡고 있는 임영민 군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영민 씨는 정말 말도 잘하고 다른 멤버들을 잘 다독이면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데요 정말 헌실한 잘생긴 임영민 군의 매력을 사진으로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도 바라봐 주실까요 영민 군의 초롱초롱한 두 눈빛이 과연 카메라 렌즈에 담길까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세요 네, 앞으로 AB6S에서 맏형으로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영민 군의 개인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멤버들 모셔놓고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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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